오원 씨. 강호원 씨. 밥솥 사유 거 다시 알려드린다니깐요. 한 번 줬으면 땡이지 왜 다시 가져가. 원래 내 거였잖아요. 줬다 뺏는 게 제일 지사한 거거든. 다시 알려준다니깐요. 오원 씨. 강호원 씨. 오원 씨. 어떡해. 일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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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호들 같을 거 없어. 죽는 것도 아니니까. 정신이 좀 들어요? 괜찮은 거 맞아요? 수면제 몇 알 먹은 것뿐이야. 잠이 하도 안 와서. 여덟이 아닌 것 같은데. 너 뭐 하러 왔냐? 그게. 아무것도 아니에요.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? 뭘요? 피철웅. 나 때문에 죽은 거라고. 피철웅. 아니요.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절대. 왜? 왜? 왜냐면. 강호원 씨 잘못이 아니니까요. 강호원 씨 잘못이 아니라. 우리 때문이니까요. 역시. 동정해서 하는 말인 거 다 알아. 가 그냥. 아 꺼져. 전망을 ram così. 아. 아. gamma. 희가